안녕하세요 쇼막 중심을 책임지는 샤이닝 보이스 오디오 민호 쇼막 중심을 사랑하는 스윗걸 지연 수지입니다 심심하고 지루할 때 기분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 에너지 충전소 한 주간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토요일의 활력소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막 중심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반가운 컴백 무대들이 가득한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천상지 다나임던데와 고우가 나누고 싶은 다섯 손의 걸스테이 네 워치아웃 시원한 여름 노래로 출격 준비 완료한 제국의 아이들 네 그리고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주점 호민세 현아씨의 컴백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이분들 곧 해외활동을 시작한다고 하죠 라니아의 무대 만나볼까요 가면 무도해